주를 기다림에 지친 그대에게 샬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주 안에서 평강하신지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항목으로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구원이 아니 보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를 기다리다 지치고 지친 그대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59장 전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내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네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위가 내 앞에서 가고 주 위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리니 그때 네가 부르면 주 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내 한가운데서 멍해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 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또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라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 라하리라. 네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이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폐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이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 위 거룩한 날이라. 종기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폐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 위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보라 주 위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여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정의를 위해 외치는 자도 없고 진리를 위해 변호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헛된 것을 신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해악을 품어 불법을 낳고. 독사의 알을 까며 거미줄을 짠하니 그들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여. 밟힌 것은 터져서 독사를 내느니라.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판단의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그것들을 굽은 행로로 만들었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서 가는 자는 화평을 알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 또다. 우리가 눈먼 자들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 우리가 다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몹시 애곡하나니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도다.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힘이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퇴하여 말하며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히 들어가지 못하는 또다.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위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 위를 흉패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그분께서 복수의 위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 위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주 위 영께서 공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그 뒤에 구속자 가시온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나는 자들에게 이 말이라. 주 가 말하노라.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 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 가 말하노라. 이사야서는 구약이라 율법을 무시해도 될까요? 하지만 신약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사람의 아들 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왕 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찬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근에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위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근에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죽게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죽게 갔나이까? 하리라. 왕. 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음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근에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 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음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 대 위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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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